안녕하세요. 몽클 세라믹의 신제품 신상 아이들 소개시켜드립니다. 짜잔! 요 아이들은 화분이 아니에요. 보시면 다리가 없죠? 네, 화분이 아닙니다. 짠! 그러면 뭐에 쓰는 물건인고 안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 뚫려있어서요. 이렇게 수분이 밑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수저통이랍니다. 수제 도자기 수저통 너무너무너무 예쁜 도자기 수저통 정말 고급스럽죠? 저희 여사님들 우리 주방까지도 예쁘게 꾸며놓고 주방에서도 행복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100% 수제 화분 도자기 수저통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사이즈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폭이 11cm, 높이가 15cm 나오는 친구들이고요. 요 아이들의 수저를 넣고 사용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우리 사용하는 주방용품들을 요렇게 요렇게 정리하셔서 주방에서 딱 사용하시면 너무 예쁘죠? 세상에 누가 집에 놀러오기만 해봐요. 요렇게 보고 세상에 수저통이 어쩜 이렇게 예쁘고 고급지냐 요런 소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너무 예쁘죠? 요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사이즈를 맞춰서 제작을 한 아이들이랍니다. 다른 용도로 뭐 사용하셔도 뭐 전혀 상관은 없겠죠. 꼭 수저통이 아니더라도 애기몽클 같은 경우는 요런 사이즈의 통에다가 간식을 좀 이렇게 예쁘게 담고 싶더라고요. 주방에 간식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자리가 있는데 지금 지저분하고 이렇게 정리가 많이 안 됐어요. 근데 이런 통에다가 예쁜데다가 착착착 간식통 해가지고 정리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구상은 하고 있거든요. 아직 시도는 못해봤는데 조만간에 제가 구상한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너무너무 예쁜 우리 도자기 수납함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안에 구멍이 뚫려있어서 수저통으로도 당연히 요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른 물건들을 예쁘게 담아두셔도 너무너무 빛이 나는 고급스럽고 퀄리티 쩔어보이는 네 수납함 되겠습니다. 자 개당 가격이 1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개당 가격 10만원 하는 100% 수제 도자기 그릇 그림도 너무 예쁘죠. 실제로 보면 색감이 이렇게 고급 질 수가 없어요. 이거 혹시 어디 지인이나 친구분들께 선물하실 분들 계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포장도 예쁘게 해가지고 안전하게 예쁘게 포장해서 최대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디 정말 사랑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고 싶으실 때 선물용으로도 너무너무 예쁘고 기분 좋겠죠. 이거 사실 좀 참 그렇잖아요. 이런 거 내 돈 주고 사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주머니가 쉽게 열리지 않지만 누가 사줬을 때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는 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여사님들 우리 엄마 같은 경우도 저희 몽클린 같은 경우도 이런 거를 만약에 선물 받는다 그럼 진짜 애지중지 하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우리 어머님들께 선물해드려도 너무 좋아하실 거고 네 지인분들 그 어떤 분들께도 주방은 우리 하나씩 다 있잖아요. 수저통 하나씩은 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런 물건이나 집기류를 예쁜 걸로 이렇게 놓고 사용했을 때 매일매일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조금 돈을 들여서라도 해놓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도 너무 만족감이 커지고 예쁜 거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확실히 다릅니다. 예쁜 걸로 사용하면 달라요. 우리 고객님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추 강추 드릴 수 있는 100% 도자기 수제통 보여드렸고요. 아래 번호로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몽클에서 이런 집기류, 악세사리, 인테리어용 아이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선물하시기 좋은 아이들을 많이 만들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를 많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